가사 가사 감사합니다 어제 어디 갔다 왔냐면은 펍지 모바일 대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음... 그래가지고 그 존 님이랑 란 님이랑같이 펍지 모바일 거기 구경하고 왔습니다 뭐야? 선파님이 초청을 받았다고요? 푸앗 뭐야 저거 어... 왜 웃으세요... 어 뭐예요... 빛 뜯뜯뜯 어제 갔는데 거기 이제 행사장에 그... 약간 한 초등학생? 중학생?으로 보이는 어린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를 또 알아보더라구요 그래서 막 어떤 친구가 저한테 사인을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를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준거에요 그래서 사인해주려고 이렇게 딱 펜을 딱 들었는데 갑자기 그 나한테 사인해달라고 한 그 친구가 사인 없죠? 그래가지고 어? 마저 해달라 그랬는데? 그쪽에서 너무 강하게 확신을 하고? 사인 없냐고 물어보니까? 어? 나도 모르게 어? 없는데? 약간... 원래 해주는 거 있거든? 제 이름 정자로 쓰고 오이 그려주는 거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해달라 그래 놓고 웃어라고 뭐 써달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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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라고 써주고 왔는데 어?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무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냥 써달라 그러면 되는 거잖아 굳이 굳이 나일 필요가 있나? 아니 길가는 사람 붙잡고 종이랑 펜 준 다음에 아 죄송한데 여기다가 웃어라고 좀 써주시겠어요? 이러면은 어? 웃어요? 이러고 써져서 어? 여기요?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냥 저도 웃어도 이렇게 정자로 써서 줬거든요? 흐흐흫 흐흫 그 말 한번만 다시 해 웃음 그려봐요 형 사인 없죠? 흐흐흐흐흫 에이 자꾸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친구는 뭘 뭘 원했던 것일까 어 흐흐흐흫 흐흐흫 그리고 약간 내가 이렇게 웃어라고 써서 조심하게 흐흐흫 옛날에 그 생각나더라구요 그 옛날에 보드게임방 놀러갔는데 어디 다른 학교에서 한반 전체가 와가지고 막 보드게임 하는데 누가 저한테 어! 골탱이다!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그 학생들이 저한테 뚜루루룩 해주세요! 그래가지고 골탱이 좀 하고 뚜루루룩 했는데 어... 약간... 그래도 되나? 어... 내가 이렇게... 이래도 되나? 약간 사칭 아닌가? 약간... 나 사칭범인가? 어... 어... 왜 내가 나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지 아 제가 되게 소심한 것 같아요 진짜 어 거기서 고탱이다 이러면은 아 저 고탱 아니라 선반대 이렇게 해야되는데 어 고탱이다! 고탱 맞죠? 이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인식을 깨기가 너무 싫은 거에요 그... 그 사람들이 나를 고탱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... 아 저 선반대요? 이러면 아 뭐야... 고탱 아니라 선반대잖아... 이럴... 이럴까봐... 뭔가... 어... 어... 내 고탱이에요 약간 이렇게 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어저께 그 친구도 어... 사인 딱... 하려고 하는데? 어 사인 없죠? 이랬는데 어? 아니 있는데? 이러면은 아 뭐야... 사인 있잖아... 아... 우쏠하고 써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약간 이럴까봐... 어... 사인 없죠? 이러니까 어... 없어요..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... 재밌다라구요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